왜 롱맨 수학 전문화 관해서는 매년 HME 수학경시대회를 출전하는 걸까요? 186만명이 선택한 국내 최대 규모 수학학력평가인 HME를 꼭 응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HME를 응시함으로 인해 수학실력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족한 수학영역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어 체계적인 학습계획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길러줍니다. HME를 응시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저는 2018년 HME 본선 진출자 풍암초등학교 정우석입니다. 이전 시험 때 본선을 진출했어도 사용 못해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서 어려웠지만 롱맨어학원에서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보아서 그렇게 어려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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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갑니다! 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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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이다! HME 함께! 롱맨의 친구들! 롱맨의 친구들! 화이팅! R